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 7 칠린이 돌아왔습니다 what's good i'm 24 7 칠린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m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자 여러분 오늘은 show me the money th2의 프로듀서 팀 중에 한 팀이죠 팀 zz 뱀비즈 앤 레이지 락시가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이 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발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한국사람이 제가 발음하기에는 푼크코다이 라고 이렇게 발음하는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구글 번역에 이게 맞게 해석을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19금 인것 같아서 제가 발설을 못하겠습니다 가사 내용은 보니까 그렇게 19금일 만한 내용이 있는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 제가 뮤직비디오를 보다보니까 어 좀 상당히 재밌더라구요 뭐 19금이건 어찌됐든지 간에 그냥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보는 이 ypp 래퍼들의 또 조합 아니겠습니까 예 봐야겠죠 야오케 렛스 깔 앤토이 약간 재즈 바 약간 그런 분위기에서 시작되는것 같아요 아 나 레이지 락스 스타일 바뀐거 보고 나 진짜 깜짝 놀랬어 아니 약간 제가 아는 레이지 락스의 모습은 뭔가 좀 이렇게 모범적인 학생 공부를 되게 잘할 것 같아 학생의 스타일이었는데 갑자기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그릴까지 끼고 나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거지 싶어가지고 좀 깜짝 놀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미인계에 당하는거 아냐 어 여기 핫한 모델 때문에 어 비디오가 굉장히 핫한 느낌이야 레이지 락스의 약간 풀린 눈을 볼 수가 있죠 저 여성 모델의 그 움직임이나 눈빛 하나하나가 뭐라 그래야 되지 뇌세적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러다가 음악이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귀에 뭔가 이 여자들의 춤이 레이지 락스를 목표로 뭔가 계획적인 뭔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재밌어요 사실 우리가 영화 같은데 이런 장면들 되게 많잖아 대놓고 욕하죠 아 나는 레이지 락스가 맨날 밝은 분위기에서 막 그 힙합보다는 약간 팝적인 랩들을 많이 해와서 근데 여기서는 분위기가 그냥 힙합이야 어 무드나 뭐 아웃핏이나 이런게 다 바뀌니까 되게 신기해요 점점 취해가죠 강제적으로 돈을 쓰는 날이 됐어 이 두 사람한테 하하하하하 이거 약간 그 장면 같아 그 제니퍼 로페즈가 출연했던 영화에서 제니퍼 로페즈랑 그 자기네 크루들이 이렇게 남자의 돈을 이렇게 갈치하는 그거 있잖아요 약간 그 장면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을 페로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니까 아 근데 여기 여자 출연자분이 되게 연기나 이런게 되게 매혹적이다 어 재밌었어요 재밌는 컨셉이었어 저는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한국에도 예전에 그런 술집들이 있었다고 많이 들었어요 정신을 못차리니까 알고보니까 뭐 계산을 했는데 몇백만원이 술값으로 계산되어 있고 그런것들을 당한 뉴스들을 뉴스로 많이 봤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약간 뭔가 그거겠죠 술에다가 약을 타가지고 정신을 혼미하게 한 다음에 금품을 이렇게 샤샤샥 스틸하는거 재밌는 비디오였어 근데 굉장히 좀 블루즈한 바이브여가지고 제가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거의 자정을 향해 갔는데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는 곡이 나왔네요 저는 워낙 나이트 바이브를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시간들이 거의 다 밤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이런 음악들 들으면 굉장히 또 나른해지고 약간 칠해지는 느낌이 어떤 저를 너무 기분좋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출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피쌤